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 7만 명이 죽거나 피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제주 도내에 원폭 피해를 입은 1세대 생존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두 지역 주민의 34%인 23만 4천여 명이 숨졌고 외국인 희생자 중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인 4만 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940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현말자 할머니도 피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 가족과 히로시마로 피난길에 올랐고 원자폭탄이 투하돼 가족이 죽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환갑이 지나서야 큰언니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온폭이란 안행이 바구당이란에서야 바구당 떨어지면서 딴 사람들은 막 맞이 안 크지서 죽는 사람도 있고 피낭 막 흘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속에 들어가는 살고 우리 몸은 우리 때문에 우리 몸 좀 담아 주제느다네. 당시 크게 다쳐 무릎에는 흉터가 깊게 나 있고 피폭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후유증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어모는 또 나가 어떤 잘못될 거 아닌가. 이 막내는 막 아팠네. 막 그 생각하면 언니 막 이상해. 막 나가 이렇게 부러서다 하니까 얘가 좀 이상해. 원폭 투하 당시 11살이던 문을 쓴 할머니. 마치 어제처럼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불이 팍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무슨 전기불이 오나 싶어서 이래 쉬다 보니까 전기불이 안 오고 불이 치다 보는 순간에 막 소리가 나니까 귀가 꽉 먹어버려요. 어떻게 소리가 크든지요. 뒷방 전신에 송장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집집마다 송장이에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 지역 원자폭탄 피해자들입니다.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의 일정 구역에서 직접 원자폭탄 피해를 입었고 태아 상태에서 피폭돼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현재 연령대는 70대 후반에서 90대로 제주에는 제주가 고향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1세대 원폭 피해자 8명이 생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원폭 피해 생존자들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감사합니다.